이렇게 가격 좋을 때 이렇게 좋은 제품 쟁여두셨다가 적재적소에서 딱 꺼내면 그것만큼 좋은 선물 없거든요. 그것만큼 좋은 센스가 없어요. 그렇게 점수 따시면 여러분 진짜로 나중에 너 뭐하고 다니는 거야? 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널 좋아해? 왜 이렇게 네 주변에 사람이 많아? 어? 나 다른 거 없어. 이렇게 가격 좋을 때 이렇게 좋은 제품 쟁여두셨다가 적재적소에서 딱 꺼내면 그것만큼 좋은 선물 없거든요. 그것만큼 좋은 센스가 없어요. 그렇게 점수 따시면 여러분 진짜로 나중에 너도 뭐하고 다니는 거야? 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널 좋아해? 왜 이렇게 네 주변에 사람이 많아? 어? 나 다른 거 없어. 이렇게 가격 좋을 때 이렇게 좋은 제품 쟁여두셨다가 적재적소에서 딱 꺼내면 그것만큼 좋은 선물 없거든요. 그것만큼 좋은 센스가 없어요. 그렇게 점수 따시면 여러분 진짜로 나중에 너도 뭐하고 다니는 거야? 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널 좋아해? 왜 이렇게 네 주변에 사람이 많아? 어? 나 다른 거 없어. 이렇게 가격 좋을 때 이렇게...